주도권 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조은희 후보가 먼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면서 이 후보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정근 후보는 조 후보의 구청장 중도 사퇴가 행정공백을 불러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두 후보의 발언은 격해졌습니다. 먼저 조은희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이정근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을 이념으로 봤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집 가진 사람은 민주당을 찍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틀어막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어 현 정부의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 후보의 집이 세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책이 국회의원들을 다주택은 다 집을 팔아라고 하고 있으신데 되시면 지금 집 세체 중에 두 채는 파실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정한 건 아닙니다. 권장사항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사유에서 너는 몇 채를 가져라. 이게 어떻게 법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겁니까? 주도권을 가져온 이정근 후보는 방배동 모자 사건을 언급하며 조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서초구의 복지 행정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따뜻한 엄마 행정, 서울시장 출마 포부를 밝혔습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을 아시고 서울시장 따뜻한 엄마 행정 아직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구청장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더 큰 열매라는 그런 자리가 생기면 서초구민들 또 버리고 사퇴하고 본인의 또 다음 행보를 위해서 가실 건가요?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 폐지한다 하는 공약을 하고요. 그 공약을 실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치열한 설전을 벌인 이정근, 조은희 후보. 4년 만에 성사된 두 후보의 리턴 매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4년 만에 성사드립니다. 5년 만에 성사드립니다.